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연기캠프 참가자를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영상 제작과 연기 등 5개 반이 운영됩니다. 여수시체육회와 통영시체육회가 지난 23일 영호남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13개의 종목의 양 지역의 체육인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대체로 맑았는데요. 오늘 본 맑은 하늘은 당분간 보기 힘들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최소 일주일 이상 길게 이어질 전망인데요. 우선 내일과 모레 오전까지 전남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 그 밖의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19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에 그치며 종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0도, 순천광양고흥 19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24도, 순천광양 2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낮 12시 55분, 간조시각은 오후 6시 49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